오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ERU 시간입니다. 함께할 김충석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또 주 중반 들어서는 급격한 온도 하강으로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두 분의 분석과 함께 잠재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3주 만에 또 6만 전자가 위태롭다. 바로 삼성전자의 소식입니다. 반도체 겨울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인데요. 김충석 위원님, 아쉽습니다. 오늘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또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지 못하자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못한대요. 그렇죠. 이 반도체 업황.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고 반도체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요. 제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업황이야.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없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사실 삼성전자 다른 종목도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0%가 올랐어요. 맞아요. 바로 오르기 직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0%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쉬어갈 때도 됐다라고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바로 10월 한 중반이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께 이미 유입면 시그널이 발생이 됐으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이 오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없이 내내 우상향의 추이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오르더라도 오르내리라는 과정은 지금 있게 마련인 것이고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꺾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으로 21선을 좀 내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꺾이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이런 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큰 틀에서 놓고 볼게요. 바로 이 정도에서 놓고 본다면 이미 주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그런 연결선이 우하향이죠.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를 형성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최근 상승 과정을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이 구간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에서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하락 추세, 다른 추세로 바뀔 겁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갈 길은 두 군데죠. 첫 번째 횡보, 두 번째 상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오르내리락하면서 이제 옆으로 가고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수직으로 위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오르내리락하면서 우상향의 주가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 말은요. 횡보를 하든 혹은 상승을 하든 이 말은 저점 매수 싸움입니다. 저점 매수만 잘 한다면 그래요. 반도체 쪽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만 잘해도 어찌 보면 손실 없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지금 살짝 꺾이는 이 과정은 저점이에요. 저점을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과정인 것이고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가는 이 과정이나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황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적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 봉쇄 정책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좋은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또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부진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아시겠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실적이 부진한 이런 상황이죠. 주요 기업들 어떻습니까? 이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마이크론 같은 이런 업체들도 계속 감산을 하는 등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여취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특히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요. 얼마를 사들였느냐 4,100억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역시 한 3,500억가량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달부터 놓고 본다면 규모가 1조 9천억가량을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우리보다 정보력 있고 돈 많고 이런 주체들이 이 종목을 산다는 것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래요. 막 올라갈 때 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늦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 안 좋다 안 좋다 워팡이 나쁘다 나쁘다 이럴 때 사실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선점을 해놓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삼성전자,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VIP 가족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건전한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더 어려운 것도 많이 이겨내오신 여러분일 텐데 고작 살짝 꺾였다고? 아닙니다. 좋아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역시나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파이팅 하시자고요. 3주 만에 또 6만 전자 미태로운 삼성전자를 집중 분석해 줬습니다. 사실 5만 전자를 이탈하고 바로 6만 전자 올라갈 때 절대로 보지 말자. 이제 만나지 말자. 이 앞에 5라는 숫자는 이제 정말 바이바이 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한 번 만나면서 긴장이 컸는데 괜찮다. 오히려 이제 건전한 이격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수급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 여기서 머물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정재우 위원님 업황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경기 상황도 좋지 못하고 아까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도 강과해서는 안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정말? 네.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김충성 위원님도 유의미한 시그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격을 짚어드렸죠. 5만 3천 원 더 5만 1천 6백 원 구간 사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현물 매수보다는 주체들은 주선으로 매수 주식 선물로 매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부터 20%가 넘는 수익인데 그걸 주선으로 하는 사람은 200%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들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호조세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만약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TSMC도 매수를 했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매수를 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TSMC는 오히려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왜 유독 삼성전자로 매수가 들어왔느냐.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향식 접근법에 의해서 원화를 대신해서 비싼 종목과 시장의 선물을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또 지수를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전자가 됐다. 6만 전자가 갈 수 있냐. 7만 전자가 갈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키값은 시장에 유입된 매수 주체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과 환율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만 할 말이 몇 개 없어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를 따져보자면 TSMC보다는 GA 신기술에 의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가봐야지 한다.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이 어떻게. 진부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신다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요즘 동영상으로도 너튜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장에 지금 들어온 수급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어떤 특정 세터를 끌어올리는 게 포커스 맞춰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것은 전체 시장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와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이번 주와 연말까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쉬웠죠.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과 금요일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 지금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조정하는 구간이다. 근거를 들어드렸죠. 콜매도를 잡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품매도와 콜매도를 같이 잡아가면서 지수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내릴 의도도 없지만 끌어올리고자 하는 속도를 조율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 가지인데요. 이번 주에는 블랙프라이데이데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지금 악재인 노조 파워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세 가지를 다 짚었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죠. 블랙프라이데이 매출과 관련돼서는 우려가 좀 짙었었습니다. 9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 이분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9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2조가 넘는 금액이죠. 수요 우위의 경제 환경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전히 수요 우위 그다음에 지출 억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금리를 더 타이트하게 올릴 수가 있고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높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한편에서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달러의 흐름을 조금 흔들 수 있는 여지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중국 봉쇄는 확대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간단해요. 올 초에 중국이 얼마나 강경하게 봉쇄를 했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봉쇄를 했었지만 사실상 그때보다도 지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더 늘어난 상태인데 봉쇄 수준은 완화가 됐다는 거죠. 즉 중국이 봉쇄를 얼만큼 하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막혔던 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개방해 나가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거든요. 결국 달러 약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죠. 또 중국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고요. 인민들이 공안과 함께 싸움박질을 한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정말 이건 시진핑을 욕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여지고 있는 시위로 거의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로 인해서 얼만큼 봉쇄 완화와 봉쇄를 더 지역을 넓혀갔다든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시장은 그런 것들은 다 뜯어 안고 가고 있거든요. 단지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원자재뿐만 아니라 개방 정도라는 것이 얼만큼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또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과의 공급망 사슬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떼어놓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와서 이제는 거기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제체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떼어놓고 봐도 무관할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노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치적 성향이 좀 짙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 총량, 국내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전체 총량을 감안해 본다면 좋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지는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세 가지를 바라보는 외국계 그리고 거대 자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은 아, 이거는 무조건 좋은 시장이라고 끌어올리기보다는 속도를 조율하면서 빨리 올라왔던 것들을 다소 수급을 좀 크래킹을 해내서 못 갔던 것들을 매수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배당과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못 갔던 종목군들을 매수하는데 활용을 할 그런 주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게 될 거라고 봐요. 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게 많이 발표됩니다.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고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연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연준의 실질적인 넘버3라고 하는 존 윌리엄스 뉴욕의원 총재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연준 수뇌부 3명이 그리고 4명이 다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리뿐만 아니라 인플레, 리세션이라든가 소프트 패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경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압박을 하려 하느냐 그런 모든 요소들이 부정적이진 않으나 삼성전자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처럼 삼성전자 이번에도 제가 조금 가격을 잡아보자면 리턴값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6만 2,400원은 첫 번째 상대한 리턴값이라고 말씀드렸고 6만 4,900원은 두 번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만 2,400원을 찍고 지금 들어오는 구간인데 5만 8,500원 구간부터는 조금 이렇게 물린다 생각하고 받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가격 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높은 시세를 바라보고 매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보는 선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로 6만 4,900원, 6만 2,400원 찍고 4,900원까지 가느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상승했었던 2020년도, 21년도에 상승했던 그 흐름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삼전을 대신해서 지수를 붙잡고 리밸런싱할 종목분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삼성전자 6만 2,400원에서 6만 2,900원 1, 2차적으로 보고요. 여러분 5만 8,500원에서는 물린다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좀 받아야 하는 삼성전자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수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쉬어가는 경향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한 경제 지표와 베이지북도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연말 랠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중국 봉쇄의 뉴스들 주요하게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단도직입에서 ERU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시장을 좀 달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승 동력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작입니다. 이럴 때보다, 이럴 때는 대통령의 정책에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직접 목표 달성을 챙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김충성 의원님, 오늘 종목들이 오전에는 띄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좀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었는데요. 다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의미하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주항공청 신설을 골자로 해서 우주경제 로드맵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P위성이 약 9% 정도가 움직였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약 4, 5% 정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이슈는 바로 엊그제인가요? 이 이슈가 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같이 협력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종목들을 보자니 사실 그동안 많이 부진했어요. 주가가 다 대부분 방학에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몇 안 돼요. 섹터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었고 말씀드렸던 그들 종목 외에는 딱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 섹터이고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이라면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또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발생해 있는 종목군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봐야죠. 사실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이 반응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쪽 섹터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항상 지속 가능한 이슈에서 시끄러울 때 말고 조용할 때 선점하는 이런 전략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섹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점하는 전략도 사실 좀 까다롭다는 것이죠. 한번 이슈나 하고 반짝거리고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로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 트레이딩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도 사실 오늘 이슈로 인해서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트에 그동안 흐름을 놓고 보면 이들 종목들로 재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면은 그래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관련 종목들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심적으로는 아마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유의미한 시그널 그냥 바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하나로만큼은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견했다거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면이네요. 우주항공 섹터가 워낙에 바닥에 있던 상황이었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적합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게 김중석 위원님 한 번 반짝 매수를 하고 나중에 반짝 오르고 또 어떤 뉴스가 또 터질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뉴스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합니다. 종목 중에서 오늘 많이 오른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특징으로 꼽으셨어요? 사실 지금 핫한 섹터들이 많잖아요. 이왕 한다면 그들 핫한 섹터에서 찾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인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서 종목을 그나마 그래도 좀 언급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한양 디스택 정도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원체 우주항공 쪽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진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인 부분들 살펴드릴 텐데 차트를 통해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난 한 10월 중반서부터였습니다. 10월 중반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올랐어요. 어찌보면 장과 동조되면서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창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 상승은 역시나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이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되겠죠. 바로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 라인. 하락 추세였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벗어났다는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자체도 좀 어찌 보면 시그널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고 봤을 때 시그널 발생 이후의 눌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감의 수세, 새로운 추세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에서 종목을 골라본다면 한양 디지텍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계기로 그동안 부진했고 바닥 구간에 있던 이 섹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확실히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대통령의 우주위원장으로 2045년 과성의 착륙 선언을 필두로 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 정부가 확실히 힘을 주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재우 위원님. 네.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성장산업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성장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는 통화가 팽창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 본원 통화로 시장에 풀려있는 9조 달러라는 이 돈이요. 0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8,900억 달러였어요. 연준의 계정이. 그런데 이게 4조 5천억 달러에서 9조까지 불어나는데 단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팬데믹 때 풀렸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2배 이상 그리고 이전 신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금액보다 10배가 팽창하는 그 구간에서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중치라든가 유럽중치라든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의 많은 기업들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대치도 같이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당연히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개인 투자들끼리의 자금들이 겹쳐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만 원짜리 종목이 2만 원을 가야 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이 샀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네 사람이 사는 경우에서는 만 원짜리 종목이 1만 5천 원까지밖에 못 가는 게 수급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더 능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수급 기반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나왔던 시세들을 그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전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컨 마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부정적인 게 아닌데 좋지만 가는 데는 어떤 애로가 있다는 거죠. 무거워서 그리고 개인들의 매우세가 너무 강력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시세를 한 번 줬기 때문에 다시 뒷방에서 주어야 할 시세 메리트가 없어서 이렇게 규정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악목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는 길게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 기간 동안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버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분명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을 논할 거고요. 몰려있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올라가면 빨리 청산하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다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간구간 나오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려하는 종목이 아니라 가다가 쉬고 시세를 주었다가 끝난 종목이라서 이전의 미래가치를 끌어올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야만 넘길 수 있는 그 전제를 갖춰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반발, 조금 높은 반발 그리고 조금 미치지 못하는 반발 그 선에서 종목본들을 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돈이 많이 투입이 된 개인 물량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섹터 좋은 성장산업이긴 한데 이걸 긴 시간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인내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또 퀘스천마큰데요. 어떤 종목을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갖고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이 저는 상당히 미래비전이 밝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시세는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2020년도, 2021년도에 한번 시세를 빵하고 주긴 했었습니다. 월붕 시세를 보면요. 이게 만원 후반 때, 중후반 때에서 8만원 때까지 한번 껑충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저 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클리어하게 다 청산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 볼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너무 미래가치를 다 땡겨온 종목이기 때문에 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종목을 오랫동안 매수하자가 아니라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발값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조율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신규로 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 났는데 3만 4,200원의 리턴값을 잡고 있고요. 이 자리 위로 해서 3만 9,400원 때까지도 자리가 잡혀 있어요. 다만 3만 4,200원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밑에 산 물량을 좀 줄이고 보자는 측면에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조금 계속 수급을 정렬하면서 가게 될 테니까 회수 당하는 입장에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회수하는 입장에서 매매를 하셔라.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핫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우주항공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시세 발산보다는 반발 활용 필요 정도로 물론 분석이 되었네요. 핫 키워드였습니다. 武功 성장 산업 Esta 비중 별도의 양 킹